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네번째 기적 표적은 5병 이후로 5천명을 먹이는 사건 즉 자원결핍을 가능하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죠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이게 그 후에는 언어에는 이것들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의 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한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유대 땅 갈릴리 전체에 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서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동부로 옮기십니다 그곳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료로 5천명이 먹었다고 기록하는데 남자 장정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이 좋게 몰려온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약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몰려왔다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에 사람 반 이상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5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었어요 왜 하필 빌립입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은 그 개세만의 동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몰려온 그곳의 사람입니다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순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을 먹이려면 200대나 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말하죠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 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 당시 한 대나 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200대나 리온이라는 것은 약 7개월치 노동자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지금 계산을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300만 원, 7달이니까 2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자기의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곁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돈이 부족합니다 빵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 말은 버리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믿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훈련을 하면 리더십 제일 꼭대기가 뭔 줄 아세요? 리더십의 제일 꼭대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것을 예수님 손에 들여야 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일까 우리는 이 오빙리어의 기적을 들으면서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드레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빌립은 계산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안드레는 물고기 오병리어를 들고 와서 예수님,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안드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물고기를 가져와서 오병리어를 가져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일까 이 말 안 했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말을 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드레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름이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보살 끝없는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위해 한 끼를 먹을 수도 없는 지금 그런 들판에서 겨우 자기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이 아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도시락을 광암하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은 드림입니다 드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드림을 사용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드림을 사용하여 큰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본문의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 도시락은 아주 보살 끝없는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그분께 내어놓을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나약함을 뛰어넘 위대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만약 제자들처럼 부족한 돈만 바라보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라면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굶주린 채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떡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처럼 나에겐 돈이 없습니다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이나 해야죠 그건 대기업의 사장님들이나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이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냐?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베푸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섬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아낌없이 들으십시오 소녀는 이름도 없이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들였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명을 먹였다는 기록을 보고 사람은 누구든지 5천명을 먹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5천명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얘기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율을 하였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는 20년 먹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0년 먹을 수 있는 재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지 못해도 한 달란트는 다 받은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 아니요 베풀지 않아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자문 11장 24절 시훈성경 자문 11장 26절 시훈성경 어려움이 있을 때의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평소에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베풀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베푸십시오 매일 섬기십시오 매일 미소를 지으십시오 미소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매일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매일 기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아무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다 접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성경학교 하는 데 가서 고생하며 휴가를 반납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아우리치에 가서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 시간, 내 재물 투자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날 피곤한데 식당에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섬기는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하며 간정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푸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드리는 자입니다 베풀고 나눌고 섬기고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손 안에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지만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오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는 원하십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심을 것을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지만 주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생깁니다 누가 보고 6장 38절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럽에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는 다 음악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갔는데 자기는 주로 하는 일이 김치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학생들의 외국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그들에게 특별히 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김치 귀한 걸 모르는 분들은 한국에 계속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가면 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이 일을 이분이 다 그저 월급만 타면 많은 김치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다 청년대학생들에게 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간증하기를 자기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어렵다는데 자기가 하는 이 아이템이 그냥 거의 대박 수준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곡이죠 거기 이테리 음악 전공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당신의 그 숨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요 다 여기 이테리 음악만 하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했는데 박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숨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만약에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병이요 기적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빌립일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뭐 하겠습니까? 했던 안드레일까요? 이 기적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들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한 인생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심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엄청난 재정을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는 이런 좌우문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라 그는 평생 3만 파운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의 한화로 치면 약 180억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럼 주님께 드린 돈이 180억이라니까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움켜쥐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기적을 원하십니까?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해야 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빵 하나 없어도 사람들을 다 앉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놓고 축사였습니다 여기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에 들인 아주 작은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히면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건 그냥 해변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가부나 고아들이 와서 해변에 버려진 물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피레미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물고기를 잡다가 피레미가 잡히면 다 던져버리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피레미 같은 물고기를 보고 축사 기도하였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이까지 끝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기적을 놓고 미리 감사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를 때까지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이후에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500여로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주시고 품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자원 고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풍요함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적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할 때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자원을 끌어서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원이 고갈됐습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이까지 끝 가지고 뭐 하겠느냐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의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 있습니까? 회사 출근하자마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는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풍성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폐경이 된 90세 할머니 살아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불임 가정이라도 다 악이 가지게 되길 추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그 절망의 벽을 기적의 망치로 부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원이 고갈되었습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IQ 100, 200의 2성을 넘어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빌리처럼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말을 하시고 염려를 버리고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적은 드릴 때 일어납니다 마치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부어야 땅에 있는 그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듯이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에 드리면 하늘에 무한한 자원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저는 오늘 도무지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해도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시길 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